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역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떠나는 청년을 막고 또 떠났더라도 자발적으로 돌아오면 더 좋을 텐데요. 타지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 경주를 디자인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경주에 반하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시 황호동 원도심에 자리한 경주 기념품 가게, 첨성대와 대릉원, 석굴암 불상 등 경주를 상징하는 문화재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대구 소재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은 지난 2019년 2월 졸업 후 대구 관광 상품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향인 경주를 디자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지난 2020년 5월 경주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경주로 돌아와 창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경주와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 기념품에 적용했습니다. 첨이는 첨성대를 기반으로 디자인한 캐릭터고요. 별자리 동호회 회장이어서 MBTI는 당연히 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애정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캐릭터고요. 능이는 대릉원의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인데 몸속 가득하게 보물을 품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경주에서 나고 자라 지역을 잘 알기에 경주 이야기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상품을 기대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지에 사는 지인들한테도 경주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 가게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래서 가게에 찾아와서 지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해요. 경주시와 경주청년센터는 청년 창업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주의 시간과 공간을 품은 이야기에 디자인을 입히고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업한 일기업체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뒤에서 창업하신 저희 2기, 3기, 4기 또 다들 이런 걸 보고 많이 자극도 받으시고 또 많이 배우셔서 같이 좀 성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경주시 청년센터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 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